손자 유지 퇴치를 아꼈다는 할아버지는 대통령 후보도 기도했던 전 국회의원 요선 정치인이요. 미스코리아 출신 이하니씨. 국정원 고위간부 출신이시죠. 어머님이 가야금 쪽에서 무영문화재. 외삼촌이 무미상 의원이시죠. 저희 어머니 의상 쪽 가르치시고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최성현씨의 아버지는 로펌 대표 출신의 법대교수. 일명 법조교 집안이고요. 서지영씨의 할아버지는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미술계의 거장 박노수 화배. 그의 외손녀가 바로 새색씨 이민정씨. 친할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명예상속자 스타. 지금 시점에서는 은지원씨가 체력. 말이 필요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은지원. 어떤 걸 상속받으셨는지. 그럼 다재가능한 아이돌 여러분은 뭘 상속받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육상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체력 같은 걸 물려받지 않았나. I want your healing. 꿀성대 상속자다. 끼. 피부. 엄마가 피부가 질금도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헌질한 외모에 스타성.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특급 유전자를 물려받은 엄친아 스타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해서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최성준씨도 최근 맨사 회원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생각나 봐요. 대보신 분이예요. 부모님이 좋은 머리를 물려주셔서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고 시험을 봤을 때 문제 하나를 틀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외국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를 하시고 또 어머니는 또 PR 마케팅 쪽 회사를 하시고 두 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또 제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제 아들 유치원 다니는데 얼마 전에 씨름 왕 상장 받아라. 동요보다 가요 부를게요 느낌 아니까 그 타고난 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타를 쏙 빼닮은 스타 2세들도 대표적인 연예계 재능 상속자들. 아 제일 먼저 떠오르네 하정우 씨 요즘 대세잖아요. 이름만으로 존재감 있는 배우 하정우 스타 2세 대표 기자죠. 그리고 여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스타 2세가 있습니다. 곧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 찬희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함자가 박준자 규자세요. 바로 박준규 씨의 큰 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멜로를 할 수 있는 애가 너다. 아버지도 굉장히 멜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국민 배우 고 박노식 씨의 뒤를 이어 이제 3대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냥 존경의 대상? 롤모델인 것 같아요. 배우는 정말 좋은 직업이야. 네가 지금 배우를 꿈꾼다고 아빠한테 그때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 좋은 직업이다. 그대의 모습 노래도 잘해요. 하랴 기대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스타들 이 가난이 아버지의 가난인데 저희 가난은 아니잖아요.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이 생각으로 진짜 막 안무 열심히 했었어요. 한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본 스타들 이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별표 스타죠. 효자 트로트 가수 박현빈씨도 고생 끝에 성공의 기쁨을 안았는데요. 음악 가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 가족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활동하고 데뷔 할 때만 해도 제가 피어내면 돼서 잤어요. 뭐 한 30여 년 동안 빚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곤드레 때 다 갚았어요. 사실 정말 머릿속에 100% 일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였고 어머니 어머니께 효도로서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있고 든든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연애 여성들의 수다에 오르내리는 쓰레기 아시나요? 버리는 쓰레기 아니고요. 드라마 속 호칭이 쓰레기입니다. 단연 하필풀인데요. 광고까지 찍는다기에 냉큼 따라가 봤습니다. 와우 동네 양아치부터 젠틀한 훈련 몇 번까지 가진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가 단 한 편의 드라마로 암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우씨 아 시기 아 또 이승이네 대한민국이 정우 아리에 빠지는 이유 정상도 오바의 진한 사투리죠